안녕하십니까?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207번째 시간입니다. 첫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greeting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류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greeting 뜻은 인사, 인사말, 환영의 말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단어를 보시바랍니다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scatter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깨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scatter 뜻은 분산시키다, 흩어지다, 뿌리다, 쫓아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프로디지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라이 스트레스를 주면서 프로디지 뜻은 천재, 신동, 미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휠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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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바퀴, 자동차, 자동차의 핸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위바 위바 그 다음 단을 들어보시고 바랍니다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을 activity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이 음절 T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activity 뜻은 활동, 행위, 레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것으로써 영단어 발음 20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